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 아이는 일명 거미난, 치러칠러스 바리시입니다. 보통 거미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없으면서 거미처럼 목부에 붙어서 이렇게 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미난이라고 하지만요. 이 아이의 본명은 치러칠러스 바리시. 네네네. 치러칠러스다. 가봐. 치러칠러스. 치러칠러스다. 바리시. 이렇게 조금만 여러 개의 꽃대와 조금만 하는 꽃들이 계속 묻어지고 이처럼 주렁주렁 흘려있는 꽃들이. 이상한 우리 어린이동 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